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께서 내진 짓이 발걸음 가볍다 주님의 그 그신을 날마다 찬양하리 너의 나의 술 배자 우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비가는 술 배자 언젠가 가끔 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술 배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두 손 높이던 노래하는 웃을 내자 우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기쁘게 만나리니 비가는 술 배자 주님이 주님이 올라가신 그리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가로 가로 흘리시 험한 삶 또 나는 괜찮소 바다 끝 지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 다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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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를 머리비 떠나오 아버지 나를 구해주오 남은 달려가게소 목숨 도와 남기지 않겠소 나를 건물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하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다루고 가루 호만 살고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두고바를 저늘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기원해도 많은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하시다가 나보다 더 나아오 생명을 버리는 속까지 나를 사랑하는 당신 이 작은 나를 바라두오 나도 사랑하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니로소리라 주가 주신 등병으로 나는 니로소리라 주가 주신 등병으로 주가 주신 등병으로 나는 니로소리라 주가 주신 등병으로 나는 니로소리라 주가 주신 등병으로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분과 늘어 주가 주신 분과 늘어 주가 주신 분과 늘어 이 원성이 세상에 부르는 죄 반지시는 주의 오여 성자 예수 그리함께 찬성하고 찬성하네 주님 앞을 모르고 길을 잃고 내 그때에 너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고 길을 잃고 내 그때에 너의 뒤를 따라오사 길을 잃고 내 그때에 길을 잃고 내 그때에 길을 잃고 내 그때에 가시관을 스무셨어진 피로 가를 불붙었고 십자 달려오지 못하고 나를 위해 다가져네 말로 영광할 수 없는 길을 잃고 내 그때에 길을 잃고 내 그때에 너의 뒤를 따라오사 길을 잃고 내 그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길을 잃고 내 그때에 너의 뒤를 따라오사 불과 흔들마지로 그 시술숨마다 주의 빛나고 계세요 나를 견뎌게 하옵소서 주의 눈보다 더 주의 눈보다 더 주의 눈빛이 싶어져서 이게 시술숨도 없어져서 군대가 품속한 바람은 인도차 안사람 안사람 문제나 오늘 보냈는지 괜찮고 보내주시길 주의 빛나게 괜찮을 오늘 보냈게 하옵소서 하나 둘 다 오고 오늘 보냈게 하옵소서 종독과 죄가 내부하옵소서 성독의 불길 원해 보사 경견대에 앞서서 군대에 알려주옵소서 주의 영국 성독의 불판을 오늘 보냈게 하옵소서 성독의 불길 원해 보사 성독의 불길 원해 보사 오늘 보냈게 하옵소서 오늘 보냈게 하옵소서 주의 영국 성독의 불길 원해 보사 성독의 불길 원해 보사 성독의 불길 원해 보사 오늘 보냈게 하옵소서 주의 영국 성독의 불길 원해 보사 성독의 불길 원해 보사 성독의 불길 낙박하지 말고 말든 푸룩한 길 닮긴 하나님의 많은 밤과 그녀의 여왕을 때 거룩해로 잊어버리고 푸룩한 길 닮긴 우리 거룩한 길에 푸룩한 길 낙박하지 말고 말든 푸룩한 길 닮긴 우리 죄인인 절로 없으니 푸룩한 길 닮긴 주와주신 별들의 완성 푸룩한 길 닮긴 우리 거룩한 길에 푸룩한 길을 푸룩한 길 닮긴 푸룩한 길 닮긴 반드시 내 가늘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 가늘을 흘러내자 세상에 속도한 의사가 죽는 것이지 영원히 나의 영원히 두려워 말라 화가 도망갠다 나 신화여 신화 신화여 나 신화여 신화 신화여 질망 질벌카 내 속은 이루는 날 섬기보이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섬기보이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 가늘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 가늘을 흘러내자 세상에 속도한 의사가 죽는 것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빨라 화가 도망갠다 이때가 영원히 두려워 이때가 영원히 두려워 부르지 저라 내 속은 이루는 날 섬기보이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섬기보이니 내게 찬양하리라 모든 분들은 지난날 소년시대가 있었고 소녀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꿈만은 그런 소년시대와 소녀시대에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정사진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래 살 때 가지고 있던 그 꿈은 마치 먼 옛날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 가운데는 좌절과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될지 막인한 전혀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불확실한 이런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다니엘서 이 소개 속에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꿈 많았던 젊은 날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환경이 그를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청년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605년에서 530년 사이에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으로 역사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BC 605년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던 것으로 역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를 보게 되면 BC 538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사적을 던져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적을 해서 건너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성격은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번역하기를 청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꿈 많은 젊은 한 젊은이가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뺏겨버렸습니다 일가 진척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개 끌리듯이 끌려서 바벨론이라는 남의 이국 땅으로 끌려간 그는 여기서 생활을 해만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격은 이 초참한 환경 속에서 사면을 돌아봐도 환경이 빠져나갈 구멍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는 대단히 꿈이 많았습니다 젊은 날이 많은 꿈을 가지고 그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꿈은 산산조각 다 깨져버렸습니다 풍전등화가 왔습니다 내일일이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그 나라 땅에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바빌로내라는 제국에 포로 잡혀온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찾으려 합니까 무엇을 관심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산산조각 다 나버리고 이제는 내 앞에 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아지랑이처럼 피오르다가 어디론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잡으십시오 오늘 반드시 이 시대에 성령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영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사건은 과거에 다 내리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영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장석이 12단 1절에서 사질해 한마디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 될지어다 누가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75세대인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이란 이 말씀이 갈라디아 3장 9절 신약시대에 와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그 복이 어떤 것입니까 복의 근원이란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도 영적인 사건을 옮겨오면 과거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도 이 시간대에 재현됩니다 분명히 이 자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의 근원 축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예수 그리탄이 살아간 사람은 내일 일을 예측을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을 삼으셨고 청년 요셉이란 사람을 소개해 산 적이 있습니다 노예로 갔지만 감옥에 들어간 그가 남의 땅에서 국무총리로 된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을 바꿉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가장 소망을 주시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오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 다니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 다니엘을 그 당시 바빌론의 강대국 중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본토의 사람들이 그런데 하필이면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세우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소설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잡아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린도우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오늘 마음에 말씀을 품으십시오 이 말씀을 품고 계시면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라 했으니 내 좋은 심령의 옥토에 하나님 말씀에 축복의 씨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가꾸세요 은혜 생활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린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 될 그런 마땅한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주소 1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전에 누구든지 그리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한 축복입니다 나는 오늘 그리토 예수 안에서 오늘 시간도 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누구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한 가지를 늘 잊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귀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세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기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성경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자유로 오늘 여러분 택한 사람 여러분 축복의 사람 복에 그는 사람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은 한 가지 특징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포로 생활하면서 늘 이 사람은 늘 습관처럼 잊어버리지 않는 하루에 세 번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성경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오늘 그가 기도할 때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단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 이 간구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이 간구라는 기도는 열정적인 기도입니다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확신이 참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신도 없는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북백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간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어김없이 천사가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개시록 5장 8절 말씀과 개시록 8장 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반드시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금그릇에 성도의 기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천사가 왔을 때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다니엘이 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냐면 첫 번째 놀라운 비밀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할 때 그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스 9장 22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하늘에서 내린 지혜 하늘에서 주시는 총명 오늘 여러분 나이 타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나이가 들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천사가 지혜를 주며 총명을 줍니다 바벨론의 우상성이라는 모든 사람들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를 타의 추종을 불허해 버립니다 모방을 할 수 없습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오늘 특별히 이 민족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하시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길을 예수 그리트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20장 2절에 보게 되면 희석이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희석이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곧 인종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하실 말씀이 인종 준비하라 했습니다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 이때 이 희석이아 왕이 이 말을 듣고 열반기야 2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물의 통곡 기도를 하면서 요호하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삼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사사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 주님 몸 된 성전을 위하여 내가 과연 전심과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희석이아가 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반기야 20장 5절에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의 종을 보내서 하실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15년 더 하겠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치료해 줍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정한 사람 대리 가려고 하시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을 다했던 이 사람의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지금 아무리 타락을 하고 아무리 교회 안에 쭉쩡이 같은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주여 나만큼은 알곡이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이 다 다르게도 오늘 성경말씀 보기 때문에 찬성의 6장 8절에 온 천지나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하실 때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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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한 사람 같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 하여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경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귀신 돌린 아이 하나에 그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쫓아내시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떡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여기서 그리하면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무엇이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내린 것이 없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에 주관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경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첫째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네 기도하면 말씀에 귀가 열려집니다 네 세상 소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네 하나님 성경 66가 말씀이 귀에 꿀송이 같이 네 달게 네 들려집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검 1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치 말라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낙마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절거와 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심세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소망 중에 절거와 하며 거기에 하세요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심세라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기도만 막이나기 엎드려서 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세요 이 환란이 계속돼도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 내게 소망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 생활에서 소망은 생명입니다 믿음 소망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소망 같습니다 이 소망 중에 절거와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은 너무나 진 논리가 찢어지는데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절거와 하세요 그리고 환란이 왔더라도 그것을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에 항상 심세라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삶의 기도를 응답합니다 테살로니가 전 소장 16절에서 1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 예산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항상 그냥 기뻐하면서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그리고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천지가 개백해도 말씀은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이 땅에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구부 소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죽게서 저를 일으키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편 30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기자가 하는 말이 내가 죽게 부르지점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내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며 내 환경의 병든 것들이 오늘 고쳐집니다 언제 고쳐집니까? 바로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르지는 시간 되십시오 반드시 말씀을 듣고 부르지고 오늘 이 말씀대로 나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시비대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은 일정한 공간에 갇혀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에레미야에게도 역시 나라에 위기가 찾아와서 이 사람은 붙잡혔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토굴 속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시비대에 떨어진 토굴이었습니다 이런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는 아무도 그를 구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느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환상으로 오셨을까요? 꿈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름에서 나며 더름은 그리스의 말씀을 발명합니다 이 말씀 붙들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요호와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여 섬취하는 요호와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끝을 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은 우리 주님이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요호와 그것을 주여 섬취하는 요호와가 내가 내게 이렇게 이뤄노라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에레미야처럼 갇혀있습니다 환객이 갇혀버렸습니다 내 마음 내 스스로 가둬놓았습니다 나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무엇을 하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요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마치 풍선을 불면 불수록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입니다 내 인생에 마치 풍선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뻥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내게 부러지죠 그러면 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쥐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나는 내게 부러지자면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이 너의 인생에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탈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 쓰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다니엘서 사장 구절에 오늘 너부간의 사령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있다 거룩한 신들이 누굽니까 성령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첫 번째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청년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은 성령이 함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오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의 이슬을 쪄다 말씀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소송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다니엘 4장 9절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이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 6장이 와서 사족으로 들어갔는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냅니다 우리 보고 하신 얘기입니다 네가 사족으로 속 같은 그는 고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건져내립니다 오늘 이 현장에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 번째 대단히 중요한 사건은 다니엘이 사족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족으로 던져졌을 때에 그 왕이 다니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여기서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 6장 22절에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사자굴 속에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기서 천반대가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다니엘은 왜 사족으로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비록 그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 숨기는 신한테 절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이 사람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옆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족으로 집어든집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을 알고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면 이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라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국무총리라는 권력도 잃어버려도 내게는 명예를 잃어버려도 내게는 부귀 영화를 잃어버려도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내게는 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다니엘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몰라 나는 사족으로 들어가서 집게 죽어도 나는 우리 하나님 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 번째 첫째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 청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 그는 성령의 사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족으로서 나왔던 이 다니엘을 가르쳐서 다니엘서 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왕 시대와 고레스왕 시대에 형통하였던 정권이 두 번 바꿔줬습니다 왕이 바꿔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왕이 무슨 4년마다 바꿔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왕들은 장기 집권해요 그런데 그 장기 집권하면서 왕이 두 번 바꿔줘도 이 다니엘은 국무총리장에 그냥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끌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으면 세상사람을 끌어내지 못해요 다니엘은 사자굴수에서 들어갔는데 고난의 완전한 사망에 밑바지게 들어갔다가 이 사람 나오니까 더 형통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사자굴수 같은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오늘 이기고 이 자리에 벗어나면 반드시 다니엘이 말씀하신 대로 형통한 축복의 여러분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그렇다면 다니엘이 섬겼던 다니엘이 믿었던 다니엘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말씀한 말씀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절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신앙 가지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뒤바꿀겠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굽니까? 빌리포스 2장 6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린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 것이 다 소중하고 귀가 닳지라도 내게는 많은 세상에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는 예수 밖에는 내게는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내게는 예수 그리도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백합니다 제 인생이 날마다 엎드릴때마다 그 고백은 한 가지 빠뜨리지 않는 것은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지포레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인생일지 알지 내게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저는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일이 아니면 저는 이 땅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게 유일하게 내 소망은 내 소망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고백밖에 못합니다 저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많은 주의종들이 그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는 관광하러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던 명의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세상 재물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저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밤새도록 울고 울어도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루를 지나고 나면 늘 아쉬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더 잘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그런데 지나고 나면 전부가 실수 투성이예요 한 가질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늘 고분 앞에 미안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는 순교적인 믿음 내게 주여 이 시대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 강한 믿음 내게 주세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 같은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곧 예수구만 의지하는 이 믿음을 내가 가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보리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여러분 환경이 포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시간까지 예배드리기까지 나는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환경이 절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 하나님 우리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 소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마음껏 부리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니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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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